밤을 새고 가려고 그냥 틀었어요 예 잠이 잘 안오네요 오늘 주말에 일해서 자는 시간대가 너무 심하게 바뀌면 안 돼 어제 아 금요일에서 토요일날 넘어가는 밤에 한 5시이자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도 한 6시이자고 별다른 거니까 지금 자리 살짝 안오네 내일 많이 힘들겠지? 일단 여기가 욕망의 거래입니다 월마켓 유토피아라고 써있네 유토피아래 왜? 그냥 여관이잖아 어? 들어갈 수 있는데? 어? 조니? 아 초반부에 나갔던 그 조니겠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 말만 걸어본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? 어? 들어갈 수 있네? 아 뭐야? 아 단체 숙소였어? 아 뭐 무흡한 그런건줄 알았지 나는 아 위험해보이는 사람은 누군데? 아 저 사람 하 아 방값이 싼가봐? 그죠? 뭐 호텔 같은건 생각했겠지 그죠? 에어리스 안 들어보고 밖에서 기다리는거 봐 하하하하하 나가자 미니게임인가? 뭐지? 오우 뭐야 두번만 져도 똑같애? 저 뭔가 약간 바레트 생각난다 흉흉한 세운이 있다고? 들어가볼까? 어 근데 월마켓에는 서브캐가 없네요 왠지 있을 것 같았는데 어 오마이 갑자기 확 끊겼어 뭐야 얘는 야 이 둘이 건달이야? 뭔가 그냥 뭔가가 마려운거랑은 좀 달라보이는데 고마워요 비켜 눈 감아준다며 너는 아무것도 못 봤어 마사카 응 우리는 도둑이며 이렇게 도둑이며 도둑이며 너는 아무것도 못 봤어 못 봤으니까 비켜 도둑이며 아 템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칼 못 꺼네 이거?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콜르네오야 삼 콜르네오야 샘 잠깐만 샘이 누구였지? 도둑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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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 샘 왜 기억이 있는것 같으면서 없지 citoy 노 기 음? 메인캠이 저쪽이네요 uh 콧몰대러? 아 이쪽으로 해서 온거지 지금 그죠 어 미드가르 지도 볼 수 있대 5번 가로에서 7번 가로 삥 돌아간거지 올마켓 마테리아 상점 엔딩본 친한 형이 스포 마렵다고 너무 스포 하고 싶다고 빨리 엔딩본 해 나한테 아이 누군 보기 싫어서 안보나 게임이 기니까 빨리 못보는거지 잠겨있네 이제 한 절반쯤 온거래요 이게 근데 절반쯤 이라고 할 수는 있지 왜냐면 여기서 돈꼬르네오 이벤트 이후에 어딘가로 아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고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그 이후에 어딘가로 가 아주 높은 곳으로 가 이게 뭐야 근데 일로 들어온건가 지금 아니잖아 나 일로 온거 아닌데 근데 그 높은 곳을 간 다음에 파트 1이 끝날거에요 왜냐면 그 높은 곳을 갔다가 미드가르 탈출하게 되니까 그리고 원래 여기까지 한 한 3시간? 3,4시간? 아니 2,3시간 안에 여기 올거에요 원래는 원작은 금방금방 와버리거든 이렇게 길게 이동할 필요도 없어 원작은 그냥 슝슝슝슝 이 리메이크작이 되게 맵이 넓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아니 근데 이거 막질 않네 이제 돌아가자 뭐 이런걸 막질 않네요 우리가 아까 이 갈림길에서 저기를 보고 일로 간거지 그러다보니까 파판세븐 원작 팬들은 정확히 묘사되지 않았던 미드갈 이 너무 궁금했을 수 있는데 그걸 여기서 좀 많이 해소하게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묘사하잖아 아주 길게 원래 이게 이렇게 긴 파트가 아니니까 미드갈 탈출까지 뭐 노가다같은거 안하면 한 5시간 안에 갔었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5시간 안에 거기까지 가고 조금 더 진행해서 어떤 월드맵으로 나가가지고 그때부터가 본게임이야 파판세븐은 이건 본게임이 아니야 튜토리얼? 거의? 마테리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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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 똑같네 살 거 없어 살 거 없어 어떻게 되는게 살 게 아예 없어 상점에서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적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한 2,3년 더 걸릴거에요 파트2까지 제 생각에는 한 2,3년 봄이다 저는 오래 걸릴거에요 놈땅이 놈땅이는 피우면 낮에 오라고? 마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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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것도 되게 자연스럽긴 하잖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대화하는거 말을 걸지 않아도 우리 실제로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때 보면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그러는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거 듣듯이 자연스럽지 신선해요 다만 얘기가 너무 겹쳐서 시끄럽고 정신없긴 한데 나는 사람마다 다를거에요 그런건 얘긴 또 뭐야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자고 올까? 여기 뭐 홍든가야? 청중한거 홍든가 수고한거 나한테는 말하자마자 아니 저는 여기만 정신없는게 왠정 왠정 그러면 우리 저 자상한 남자인데 제가 조심히 가져라 조심히 가져라 아 겁나 복잡해 여기가 도움라 송타워 오우 좋아 좋은子 카운걸? 너 하나 주게? 어우 착해 약간 티파복장 생각나네 얘네 오오 뭐야 정신없어 저 안쪽도 가볼까? 저 안쪽도 가볼까? 뭐가 있을까? 얘는 뭐야? 허니걸? 어? 오오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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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네 이 마치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찾는 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 사실은 저는 아이들끼리 댄서가 여기에서 댄서가 댄서가 여기에서 댄서가 댄서가 우리 선생님 이런 비밀 있으셨구나 에어리스는 모르는게 낫겠다 안들어왔지 지금 하 하 와 에어리스 하 대박 개전을 비밀하나 알게 되네 여기에서 춤추는구나 아 들어가고싶은거 아 들어가고싶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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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가고싶은거 아 들어가고싶은거 아 들어가고싶은거 카메라 시점이 약간 약간 어지러운데 지금 너무 가까이 주민이 되서 안쪽에 있는 녀석 마테리아다 마테리아 베리어 베리어 뭐야 하는것만 보면은 거의 뭐 좀 있으면은 입에서 기생충 토해낼거 같애 방위화자들 4처럼 어 알렉산더 아 사탕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좋더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건가 얘네 저쪽 안가봤나요 다시 가보자 아이고 아까 그 카우가 거리네 아 저기어떻게 아아 일루가는구나 참 구현은 잘해놨어 미드가를 메니타 메니타 메리타 메니타 이 이 이 신숙 신직 흐 아 신습 빨라 되게 격식 높은 토론을 와 보험료 받으실 인상은 아니신데 둘다? 슬럼가 안에서 불법이 어딨어 낼테니까 좀 비켜주면 안되냐? 햄먹게 나중에 다시 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네 쟤네 토론이 안 끝나네요 어허허니스 허리춤에 손 올렸다 화난 일이 무섭게 저 아래쪽으로 이제 가자 아 비켜 메인키 진행하러 갈거야 아 이쪽 길 없어 아 여기서 이제 그 옷 사겠네 와 치파우기 이쁘다 금 같은건 없네 찾는건 없네 나중에 올게요 제가 덱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더불이 조니? 어디 조니야 어디가냐 너 왜이렇게 빨라 임마 놓치겠는데? 어 찾았다 찾았다 아 잡았다 이해한다 너 나 기억 안나? 넌 펜놈이 기억이 안나? 아아 눈가리고 있었지 아니 아니 뭐 고대로끝이야? 엑스트라 클리어네 아니 이런 저 놈 되게 정신없네 너는 진짜 어딘가에든 있구나 오케이 두번째꺼 묶음 다 끝냈고 선제공격 다 본거지 이거 2등급을 좀 팔아주지 아쉽네 마법추격? 오 오 좋다 오 이거 좋아보인다 또 또 한수야? 소환수 뚱보 초코보아의 모의전투? 몬스터 생태조사 저거 꽤 많이 깨지 않았을까 또? 미리 어 아니네 하나도 안깨졌어 아 요거 두개는 끝났고 비전상태에서 아 ATV 연계 흘리기 아이템 살인 아 여기 나오는구나 ATV 버스트 뚱보 초코보 뭐에 약할까 왠지 필이여 필이 시바야 아 근데 물공이 물공이 확 음 아쉽네 일단 요것도 하자 그 다음에 메인 큐하러 가야겠네 알겠어 일단 VR 미션 가자 이것도 1대1이겠지 넘어간다 볼 필요 없잖아요 어 1대1 아니네 야 근데 너 너무 뜬실뜬실 아 물리공격에 강해 내성이 있어 약이긴 하지만 가상공간에 재현된 푸근한 소환수 푸근이래 풍작과 개운의 상징인 전설의 초코보를 구현했다 지금도 뚱무 초코보는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며 사랑받고 있다 경험치 없고 AP가 10 10 4 1 2 5 4 5 4 5 5 5 6 5 6 5 5 5 5 5 6 6 7 7 7 9 10 11 10 10 11 10 11 11 12 11 12 12 12 12 12 13 14 20 뚠보 초코보가 소환한 정체불명의 인형 한글자라 와 미치 어? 힐이 빠졌어? 왜? 시바가 나갈 것 같은데? 시바누나 도와주세요 너무 쎄 쟤 일찍 안해야되는데 너무 쎄 장점은 그런지 우유를 낼 수 없으면 좋겠지? 아기겠지? 저렴한 중 아기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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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K 아..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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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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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왜 왜 왜 왜 왜 그런거 왜 던지니? 무섭게! 이씨 우와! 아! 어어어어 죽여주세요 제발 빡딜 넣어주세요 누나 2,900 우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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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짓거려 하는데? 와 개아프다 진짜로 이거 리자드맨이 형 그거네 터진다 던지까지 다 해냐면서도 이것도 스타베리빈 안돼 아 제발 아쩡 몬스터니야 임마 아 아 됐다 떴다 終わりだ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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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見せろ。 届け。 受けてやろう。 集中してい。 確保は幾さな。 始球に。 終わりだ。 切った。 終わりだ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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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하아 흐음 난또까 예어리스 있어서 그나마 잡았는데 어머니 내가 힐을 왜 빼놨죠? 뚱보 초코보 마테리아 습득 진심 범이야 저거 하나 넣겠다고 내가 매지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케알은 무조건 들고 가자 죽는 줄 알아다 진짜로 에이피가 이게 아니네 에이피가 뭐지 뭐더라 에이피를 심 얻었다 시스템 아닌데 메뉴얼 기초지식 에이피가 뭐예요 마테리아의 경험치 마테리아의 경험치가 에이피구나 여기서 이런 그지가 흘리기 엇 어 오오옹 나 타이밍 딱 맞춰야 되잖아 일단 사놓자 뭐 얼마 안하니까요 자 일단 아 모그리래 뚱보 저거까지 잡았고 저기랑 요기랑 요기 이렇게 세군데 가봐야죠 그 다음에 메인캐 진행하자 다 둘러봐야지 여기는 체육 헬스장이야 헬스장이야 체육관이야 헬창들이 일단 모인건 알겠어요 머리띠 물가 수면 체육관인거 같네 여기 뭐가 있을까 음식점인가 어 죽구박스 어딨지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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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렉오드 데뷔한 7년 여기 신작 이거 미드갈브로스 다트 게임은 못하네 다트 게임은 못하네 엔카 같은데 템이 없니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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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복콩 보복콩 그럼 못들어가네 음 여기 와보지 않았나 아까 오지 않았나 안왔나 하드브레이커? 뭐야 이거 어 무기를 파네 인피니티 엔 멋있다 저 이 게임 무기 안파는줄 알았어요 이번 작품 마력이 5% 증가 힘이 10% 증가? 와우 어라? 이게 왜 없지? 나 이거 있는데 솔지수가 0으로 되어있네 일단 삽니다 타입 마력 10% 증가 도와라 엔카 하핳 물공 자체는 4밖에 안올라 일단 지금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은 자 이거를 SP 투자를 해보죠 세게 갈리네 4개 아니고 물공이 두 군데 있네 강화의 효과라 마공은 솔직히 클라우드는 내려갔대 싸우기 강화 점프 공격 강화? 점프 공격이 있어? 이 게임에? 어 브레이브 모드 데미지 증가가 있네 5% 부파될 아 마테리아 추가는 없어 아쉽다 그것만 있었으면은 다 뭐냐 딱 갈아타기 딱 좋은 아이템인데 근데 이거 잠시만요 HP 증가가 없는데 자 공격에 몰빵한 그런 무기인데 이거 체력이고 나발이고 공격에 그냥 몰빵해버렸음 이건 뭐 럭키 빼야지 공격력 46 올라가는데 간파 간파 HP 증가 선제 공격 선제 공격 되게 꿀인 것 같아 나는 속성 진짜 안 오른다 2500 저거 어느 천년에 올려 이거 바람으로 바꾸자 이제 바람도 좀 올려줘야지 너는 바람 대신에 냉기 낄까 화염 낄까 화염 껴서 파이가 부터 찍죠 실버로드? 가드로드 됐어 가자 어 잠깐만 뱅글은 살 거 없지 이럭시가 좋아 보이는 거 많이 팔아서 혹시나 뱅글은 버터 좋은 거 안파네 딱히 에어리스 뭐 끼고 있지? 이거 미스릴 마방진가 물방진가로 바꿀까? 그냥 물방진가로 바꾸자 제법 많은 애들이 물릴 일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조기는 못 가봤어 음악 중독되는데 이거 러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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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의 가수이기도 한 갓트 그 사람을 모델링으로 만든 캐릭터인데 우리 크레이시스코 감독님께서 갓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러브레스 구절까지 전부다 갓트가 쓰게 만들어서 그 중2뱅이 한층 더 돋보이는 캐릭터였어요 제네시스가 참 개사기였어 그래도 그래봤자 세피로스한테는 안 됐었다고 오케이 5, 6, 7 90, 11, 12, 13, 14, 15, 16 다 없네 23, 24도 없고 몇 번까지 있는 거야? 이 음악 시비가 이 부분은 못 갈 것 같은데? 월마켓 아이템 상점도 가보죠 저기 못 가봤네 아 여기도 시디 있네 아 여기도 시디 있네 헥포션 2개만 더 주세요 여기 20개는 채워놓고 다니자 메가포션 파시면 살텐데 이제 메인캐 진행하러 갈게요 녹화 파트 바꿔서 아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맘대로 해